양동근 씨, 이문지 씨, 김은혜 씨, 송원준 씨, 이송 씨, 민혁 씨, 네, 맞습니다. 순으로 서주셨고요. 먼저 그럼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친한 척추 부탁드립니다. 네, 진끈한 고추를 부탁드려요. 네, 세상에 즐거운 친구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네,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제3의 매력이니까 다같이 3째 포즈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3, 4, 4, 4, 좋습니다. 다양한 성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면도 바라보고 다같이 더 살짝 고추를 부탁드립니다. 3, 4, 하트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면도 바라보고 네, 다시 하트. 네, 월과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영애의 설렘, 사회의 설렘으로 촉촉하게 접시해주실 우리 주역들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다같이 오른쪽 바라봐주시면서 먼저 하트 한번 봐주시죠. 네, 하트. 네. 네, 좋습니다. 네. 3장 포즈 또 원하시니까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양한 성들. 네. 네, 왼쪽도, 왼쪽도 하트 한번 갈까요? 네. 네, 왼쪽도 하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하트. 본인만의 매력을 가득한 하트 보여주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포도타임 마지막 순서로 우리 재산의 매력의 연출을 맡으신 표민수 감독님 무대로 오시고 먼저 자리 촬영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표록 박수 하는 마음이 있네요. 감독님. 네. 무대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네. 스스로 미처와 함께 감독님 센터로 가주시죠. 네. 오늘 주인공원 감독님 너야 너. 너야 너. 네, 센터로 가주시고요. 이제 감독님과의 재산의 매력 주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과 다 같이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왼쪽을 보고 네. 우리 이번에는 감독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파이팅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파이팅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재산의 매력 파이팅입니다. 네.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감독님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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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서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연자 여러분 감독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름에서 대비하셨다고요. 무대 스테이블 세팅이 완료되는 대로 이제 공부식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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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